으, 수업이 끝나서 다행이야. 정말 지루하지? 잠깐, 저거 봤어? 새거네? 좀 이상해. 미술은 어려워. 고쳐볼까? 코스염 어때? 너도 봤지? 예술 작품에 손을 떼다니? 안 되지. 너희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지? 여기 어디야? 음식 아트 챌린지. 정말 재미있을 거야. 누가 버튼을 눌러볼까? 나? 좋아. 누른다. 느낌이 좋아. 오, 저게 뭐지? 정말 신나. 우와, 저거 봐. 이 도구들이 편리하겠어. 왜 저래? 뭐 하는 거예요? 놀랐지? 슈렉을 만들어. 아, 괴물 흉내였어. 뭘로 만들어요? 어? 봐. 아보카도야. 시작해. 우선 아보카도를 반으로 잘라. 그리고 속을 파내. 토스트 한 조각을 놓고 아보카도를 잘라서 얼굴을 만들어. 눈도 만들어야 돼. 먹음직스러워. 참 맛있겠다. 이걸 어떻게 만들지? 어렵겠어. 어머, 나중에 치우자. 좀 지저분하네. 하지만 최선을 다하자. 시간이 다 돼가. 다 했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우와, 멋져. 좋아, 써니. 으, 왜요? 뭐 잘못됐어요? 아, 창피하네. 먹을 걸 낭비하면 안 돼. 아, 뭐야. 더러워. 그게 뭐야? 악! 악몽을 꾸겠어. 진아 승리. 으흐. 불만 없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거미, 거미. 그것 때문에 내가 저리하지. 아, 정말 귀여워. 별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어떻게 저러지? 좋은 생각이 있어. 이번엔 스파이더맨을 만들어. 으흐, 재미있겠어. 해보자. 토마토 케첩을 피자빵 위에 발라. 이거면 충분해. 숟가락으로 잘 펴발라. 골고루 잘 발라야 돼. 이번엔 치즈. 음, 배가 고파지는데. 치즈는 됐고. 페퍼러니 피자로 하자. 좋았어. 흠. 우, 피망. 이걸로 가면을 만들자. 피자 가장자리에 놓을 거야. 치즈로 눈을 만들어. 조금만 더. 맘에 들어. 내 차례. 써니가 잘하고 있네. 음, 맛을 봐야지. 누가 이겼나 볼까? 에헴, 여기요. 다 했어요. 아, 한 사람은 스파이더맨을 안 봤군. 결정하기가 쉬워. 써니 승리. 좋았어, 성공. 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나 한 조각만. 나 먼저 먹고. 뭐야? 이봐. 미안. 범죄소탕은 배고픈 일이야. 이번엔 뭘까?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도전. 마음에 안 들어. 농담이야. 유니콘을 만들어. 하지만 귀여워야 돼. 어, 유니콘 좋아. 정말 사랑스러워. 맞아. 버튼을 누를까? 그래, 해보자. 우, 반짝이. 이거 쓸모있겠어. 이 반짝이를 꼭 써야지. 이거 재미있겠어. 생각 좀 해야겠어. 어, 잠깐. 진아 컵케이크를 하나 쓸죠. 이봐, 내 거야. 넌 많잖아. 해보자. 컵케이크에 프로스팅을 발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색을 바꿔. 이게 유니콘 뿌리 될 거야. 하트로 눈을 만들자. 이건 불공평해. 에, 헴. 어? 안녕, 내가 도와줄까? 우선 큰 쟁반이 필요해. 예스. 완벽해. 컵케이크를 쟁반에 늘어나. 유니콘 모양으로 만들 거야. 이제 프로스팅으로 덮는 거야. 가장자리를 먼저 그려. 그리고 속을 채워.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 이게 베이스가 될 거야. 나머지 프로스팅은 나중에 먹자. 이제 장식해. 노란색 프로스팅부터. 색깔을 바꿔. 화려하게 꾸밀 거야. 보기 좋은데? 무지개 같아. 귀를 더하면 유니콘이 완성이야. 어, 정말 멋졌어니. 다 했어요. 아까워서 못 먹을 거야. 난 그래도 먹을 거야. 어, 컵케이크가 귀여워. 지나 거는? 우와, 막상막하야. 이번엔 무승부. 예이, 공평해. 좋아, 이제 먹자. 이렇게 돼서 미안해. 하지만 너무 배고파. 음, 정말 기대돼. 음, 정말 맛있어. 어? 써니? 왜, 왜 그래? 드디어 유니콘 친구를 갖게 됐어. 오늘은 최고야. 이건 뭐지? 모르겠어. 재미있을 거야. 팬케이크 피카츄를 만들어. 좋았어. 와, 열심히 내. 가장자리부터 그려야지. 검은색 팬케이크 반죽을 써. 이제 눈을 그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도움이 필요하겠어. 버튼을 눌러야지. 어? 왜 아무 일도 없지? 오, 몬스터볼. 우와, 이거 봐. 어? 템플릿으로 변했어. 내가 필요한 거야. 검은색 팬케이크 반죽으로 가장자리를 그리자. 이제 색을 추가해. 볼에는 빨간색을 써. 입도 잊으면 안 돼. 눈은 흰색으로 그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해. 좋아, 다음은? 우, 써니 좀 봐. 정말 멋져. 여길 노란색으로 칠하자. 선 안에만 칠해야 돼. 템플릿을 쓰니까 훨씬 쉬워. 거의 다 됐어. 꼬리만 칠하면 돼. 이 부분은 천천히 하자. 이거면 될 거야. 우와, 대단해. 이건 무슨 냄새지? 어? 안 돼. 내 팬케이크. 어, 엉망이 됐어. 망쳤어. 이제 어떡하지? 갈아볼까? 아무도 모를 거야. 흠, 안 될걸. 적어도 내 거는 보기 좋아. 이제 뒤집어야지. 우와, 놀라워.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여기요. 이번엔 잘 안 됐어. 그래도 노란색이야. 정말 멋져, 써니. 진아, 그게 뭐지? 이번엔 써니가 승리. 내가 이겼어. 으흐, 이번엔 불만 없어. 이제 팬케이크 먹어야지. 놀리지 마. 여기 뭐가 들었을까? 금방 알게 될 거야. 미스터리 라운드야. 신나지? 서프라이즈는 싫어. 얼른 끝내버리자. 어? 위키? 난 릴리야. 이걸로 뭘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 정말? 아직도 모르겠어?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 드레스를 디자인해. 그게 다예요? 쉽지? 난 그냥 버튼을 누를래. 이 부분이 제일 좋아. 그니까, 한 손만 써야 돼? 좋아, 한 번 해보자.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재밌겠어? 아, 생각보다 어렵네. 이빨로 해볼까? 집중해야 돼. 완벽하게 만들 거야. 뭐야? 음, 맛있어. 고마워, 써니. 좋아, 내 차례야. 프로스팅을 접시했다. 작은 점으로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 적어도 계획은 그래. 재밌어. 윗부분은 다 했어. 이제 치마는 더 크게 만들 거야. 접시 아래까지 계속하면 돼. 커다란 삼각형으로 만들어. 이제 장식을 하자. 작은 공이 우아함을 더할 거야. 와, 아름다워. 서둘러. 어서. 이번엔 자신 있어. 어때요? 난 최선을 다했어. 아, 다르네. 멋져, 진아. 네가 이겼어. 잘했어. 너무 행복해. 네, 프로스팅이나 먹자. 이거야. 정말 맛있어. 다음은 뭐예요? 다 끝났어. 학교로 돌아가. 나중에 봐. 어? 우와. 무슨 일 있었어? 써니, 봐. 그림에 뿔을 그리자. 안 돼. 하지 마. 수업 들어가자. 그래, 네 말이 맞아. 배운 게 있나 보군. 다음을 노려야지. 여기에 이게 있는 게 안 믿겨져. 한 수천 년은 된 것 같아. 뭐 어때? 봐. 넌 이게 뭔 것 같아? 어쩌면 상을 탈 수도 있겠는데? 멋지다. 내 차례야. 띠. 하빈 씨, 비처럼 내려. 너네 버튼 누르는 거 좋아해? 이건 더 좋아. 무슨 일이지? 너네들, 이거 봐봐. 흠, 난 초록색으로 할래. 완벽해. 거기 밑에 배고프길 바래. 음, 간다. 저 면 좀 봐. 군대도 배불리 먹이겠다. 뀨! 먼저 데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기분 엄청 이상해. 과연 맛있을까? 알겠다. 이거 없인 절대 어디 안 가지. 시간 보내는데 늘 도움이 된다고. 흥미로운 선택이네. 멋지지 않니? 겨울에 딱이잖아. 그치? 노란색은 어때? 휴. 운동을 해서 다행이네. 밀가루 산사태 강하게 내린다. 하나도 안 보여. 밀가루 샤워하는 것 같아. 이거 스릴 넘치는데. 앗, 츄! 어? 앗, 앗, 츄! 전염되나봐. 흠, 어디 보자. 좋아. 벌써 시간 됐어? 하하. 이거 정말 좋을 거야. 조심해. 맛있어 보이지? 그치? 정말 예쁜 파스텔 톤이야. 우와. 최고의 버튼이었어. 난 마시멜로 전국에 있어.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저기. 너 이게 필요할 거야. 진짜? 어, 그렇담 고마워요. 달달한데? 딱딱한 거야. 자, 간다. 우와. 이거 정말 시끄러워. 하지만 화나진 않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야. 음. 알겠다. 야, 리지야. 사탕 먹을래? 내 마시멜로랑 교환해도 돼. 와. 이거 완전 공정한 거래네. 이건 예상 못했는데. 엄마야, 이거 너무 신난다. 나 준비됐어. 넌? 아! 너무 차가워. 으! 물이 완전 젖었어. 우와. 대체 뭐야? 야, 너도 거기 버튼 많이 있어? 응. 꽤 멋진데. 어떤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할지 모르겠네. 여기 위에 있는 이 주황색을 눌러봐야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네. 헤헤. 이 풍선 더 뜨릴 시간이군. 어? 나한테 떨어지고 있는 이게 뭐지? 우와. 곰젤리네. 대박. 나 이거 엄청 좋아해. 근데,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좋아. 이 젤리곰들을 실에 껴줘야지. 이거 사실 좀 재밌네. 이렇게 하나씩 실에 차곡차곡 껴줘는 거야. 오, 세상에. 우와. 이거 얼마나 멋진지 봐봐. 나 젤리곰 목걸이 생겼어. 난 어떤 버튼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노란색. 이. 자, 간다. 팡. 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느낌이 너무 이상해. 나 이거 싫어. 으, 면이잖아. 우와, 알겠다. 나한테 이 머리핀이 있지? 그냥 머리에 이걸 붙이면 되지. 자, 됐다. 더 필요해. 조금 더. 오, 나 지금 너무 예쁘다. 너무 신나. 이번에는 버튼을 랜덤으로 고를 거야. 오, 내가 저 빨간 걸 누른 것 같네. 풍선 터뜨릴 시간이야. 우와, 이게 뭐지? 아주 가벼운데? 예이, 또 과자야. 이번엔 치즈 퍼프네. 좋아. 난 이쪽 버튼을 해볼 거야. 주황색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데? 곧 알게 될 거다. 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치는데? 게다가 많기도 하네. 아, 눈알이야. 날 보고 있잖아. 잠깐만. 나 이게 뭔지 알아. 젤리 눈알이잖아. 나 하는 것 좀 봐. 하, 정말 맛있다. 그리고 이제 내 눈은 서로 색이 다르다고. 좋아. 이제 장난 그만하고 간식이나 먹어야지. 마법의 양동이네. 여기에 대체 뭘 넣을 수 있을까? 흠, 알겠다. 젤리곰. 예, 많이. 그리고 탄산음료도. 탄산음료 엄청 많이. 이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 추가할 건 사탕이지. 준비됐어? 들어간다. 우와, 사방에 다 치웠어. 젤리곰 화산이야. 우와, 이거 굉장하네. 우와, 두 손 표지판. 그것뿐이 아니야. 금지 표지판도 있어. 너무 신난다. 야, 밑에 뭐가 있는지 보자. 으흠. 우와, 이게 뭐야? 어? 우와, 나도 그거 갖고 싶다. 아니, 이건 뭐야? 뭐가 문제야? 어, 괜찮아. 그래도 몇 개는 얻었잖아. 흠, 흠, 흠. 이건 불... 공평해. 와, 멋지다. 빨리, 이것 좀 봐봐. 진짜 멋있다. 무지개가 됐어. 그러네. 예이, 두 손. 흠, 난 한 손인데. 잠깐, 여기 아직 옥수수가 있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는 알지. 옥수수는 그냥 이 용기에 담을 거야. 사탕을 넣어주고, 그리고 제대로 흔들어줘. 짠, 무지개 팝콘이야. 짜잔. 진짜? 내 거야? 뭐? 왜 난 안 돼? 당연하지. 넌 한 손만 써야 하는 거 기억 안 나? 맞다. 한 손으로만. 음, 완벽해. 잠깐, 잠깐. 나 혼자 할래. 좋아. 오, 뭐야? 엄청 작잖아. 이럴 순 없어. 그러든가, 난 뭐 받았는지 보자. 우와, 비자 탑이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이게 뭐야? 또 두 손이 돼? 손 없이? 아, 이런. 두 손을 뒤로 하고 먹을 시간이야. 음, 너무 맛있다. 음, 나 진짜 피자가 좋아. 하, 그거 맛있어 보이네. 그리고 난 이걸 받았네. 음,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났어. 이거면 될 것 같아, 아마도. 그냥 여기다가 꽂아서 이렇게 펌프지를 몇 번 해주면. 자, 그거 바보 같은 생각. 오, 거의 다 됐어. 자, 완벽해. 자, 이거 잡아. 왜? 받으라고. 음, 그래. 맛있어? 흠, 궁금한데. 얘, 근육이야. 좋아. 내가 이걸 그냥 물고. 자, 얼른 펌프지를 시작해봐. 알겠어. 된다. 와, 대박이야. 내 근육 크기 좀 봐. 나의 힘 엄청 세다. 멋지다. 이제 내 차례야. 좋아. 나 준비됐어. 파워 펌프. 셋, 둘, 하나. 우와. 오, 안 돼. 짜증나.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아요. 특히 이 챌린지에서는요. 누구의 음식을 먹고 싶은가요? 써니 아니면 진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멋진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세요. 수고한gate처럼 또 들면, Isaiah laughing yba él legislators Chile managers 他們 figure ought